내가 뭐라고 그랬어. 이건 호랑이구리 아니라 호랑이 입속으로 쳐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. 멸치놈 새끼하고 견도왕까지 껴갖고 이래 아주 더럽게 꺼여버렀구나. 얼마나 맞았는지 그 기집애 생각만 해도 그냥 섣바닥에 가치다 돕는다. 이 양아치 놈들한테는 내가 최고의 보약이더라. 성인도 마음 다 잡고 말 안 듣는 거지 새끼들한테는 더 무섭게 가르쳐야 된다.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합시다. 어서 오세요. 여주씨 국밥 두 개 주셔. 네. 아무래도 네가 발이 부러진 것 같은데. 부러진 것이 아니라 금이감 모양인데. 부러진 게 틀림없어. 거짓을 못하겄어. 여기까지 걸으러 왔는데. 정신력으로 버텅기는 거야. 너 같은 놈은 서있지도 못하겄지만은 난 달라. 재수 없으니께 걔눈으로 찌리지 말라고 그랬지. 재수가 없어도 조건을 쳐다봐야 썩었어. 뭐야? 왜 그려? 부러진 게 뭔지 제대로 앓혀주려고. 성인만. 미쳤어? 미친놈은 나가 아니고. 서버 날 술 먹고 기지 끼고 다니는 네가 미친놈이야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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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